네페스아크 기관은 2023년 10월 31일 만 7,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3월 12일 9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30일 7,89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페스아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8,0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689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4월 4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5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83%에서 약 0.8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1월 8일 약 3.08%, 최저 지분율은 2024년 4월 1일 약 0.6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267억원이며, 2019년 547억 대비 약 131.6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0억원으로, 2019년 1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3.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6억원으로, 2019년 46억 대비 약 마이너스 199.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65%입니다. 네페스아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86.59배이며, 지난 2020년 마이너스 14.6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91.1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3배이며, 지난 2020년 3.4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3.0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08%, ROE는 마이너스 1.89%입니다. 네페스아크의 시가총액은 4,8억 5,5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92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267억 7,10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552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억 8,27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1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7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